나 너무 무서워. 잠깐 살, 살, 살짝. 살짝. 네, 해요. 살짝이요. 자, 갑니다. 조금씩 가요. 네, 네, 네. 네. 아직이야, 아직이야. 네, 네. 아직이야, 아직이야, 아직이야. 안 내려가. 브레이크 눌렀나 본데? 안 눌렀어요. 안 내려가, 안 내려가. 브레이크 눌렀나 본데? tungurd이 안ails.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투민아, 투민아, 놀아야 해. 투민아 어對啊! 투민아 어 Senhor! 투민아 웃음 동안 엑 exhausting. 도와준 거야, 도와준 거야. 야, 이 씨 Kontakt. 도와준 거야, 도와준 거야. achi Zack. 도와준 거야. 소민아, 괜찮아? 어? 소민아! 스키장이야! 완전 스키장이네! 강수 오빠! 아니 그게 아니라 누가 밀었어요? 강수 오빠야! 그게 아니라 완전 멈춰있었어! 완전 멈춰있었어!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자 광수야 가자! 자 이강수 씨 몇 점 가시겠어요? 천 점 걸겠습니다 천 점! 오케이! 자 천 점! 형 우리가 스톱 할 거야! 어디서 어디서 가! 우리 잠깐만! 마라스 1배에서 스톱 해볼까? 0에서 0에서! 0 0 0 0 자 천 점 갑니다! 잠시만요 여기 맞죠? 오케이 가자! 저 손 여기 맞죠? 어 제가 지금 잘 눌러요 이쪽 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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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원래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아기도 못 멈추는 거 같아 야! 네가 씨밀해서 했어 안 했어? 야 멈춰줘? 네 저희 엄청 멈췄어요 저희는 아니 그러니까 안 멈춰주는 거 같은데 같은 티끼리 밀어줘야 돼요 같은 티끼리 밀어줘야 돼요 같은 티끼리 밀어줘야 돼요 KTX처럼 날아가던데 이 친구 거의 무슨 KTX처럼 날아가던데 어? 안 멈춰줘 안 멈춰주는 거 같은데 자 저희가 시범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예 야 씨 지워주기 씨 진짜 끊어주고 있어야지 자 끝났어 끝났어 자 석춘이 형 이거 좀 도와요 거기 그냥 가지 말고 아 이거 들어야죠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범 네네 시범 한번 봅시다 시범 한번 봅시다 한번 해봐 멈추면 돼요 가다가 멈추면 돼요 가다가 멈추면 돼요 가다가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범 제가 볼게요 그러면 할 수 있을까 과연? 야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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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인바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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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인바라 겁쟁이를 올려놨어 아니 이거 아니 손이 겁쟁이잖아 여기 놓지도 않고 아니 겁쟁이가 바로 놓고 아니 이거 안 되는데 지금 동생도 안 되잖아요 한 번 더. 오케이.